자, 기대해보겠습니다. 오, 갈로 망한다. 쓱,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하고 갈로 흥한 자, 갈로 망한다. 윤석열을 압수수색해 김도니를 압수수색해 최은순을 압수수색해 대통령실 압수수색해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하고 갈로 흥한 자, 갈로 망한다.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하고 갈로 흥한 자, 갈로 망한다. 아무리 똥질을 타도 그렇지 말이에요. 아무데나 그냥 쑤시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저 박정희가 총으로 흥해가지고 그냥 뭘로 망했더라.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하고 갈로 흥한 자, 갈로 망한다.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하고 갈로 흥한 자, 갈로 망한다. 압수수색해 윤석열을 압수수색해 김건일을 압수수색해 최은순을 압수수색해 대통령실 압수수색해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하고 빵빵빵빵깔 갈로 망 흥한 자, 갈로 망한다.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하고 빵! 갈로 흥한 자, 갈로 망한다.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빵이 가요 아아... 네, 그렇습니다. 백천님 노래 부를 때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멘트를 하시잖아요. 이 멘트는 애드립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것도 가사처럼 미리 정해진 레파토리입니까? 가사까지 다 애드립입니다 대체로 아 그러세요?